민경우 대표가 쓴 스파이 외전의 후속작이 나왔습니다. 스파이 외전2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그 속에서 태동한 주사파 운동권의 역사를 분석하며 이를 둘러싼 운동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부재에 담고 있습니다. 특히 그는 운동권의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